이거 정말 웃기구나 역시 빡공시대의 람보 쌤은 정말 재밌다니까 전하 소신에게 좋은 생각이 있사옵니다 그게 무엇이냐 요즘은 이렇게 채린지라는 것을 많은 젊은이들이 즐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 채린지를 이용하여 전하의 위대하신 탕평책을 공부한다면 많은 백성들의 고응을 얻을 것으로 아뢰입니다 그거 아주 좋은 생각 아니더냐 어떻게 너의 머리에서 이런 좋은 생각이 날 수 있단 말이냐 여봐라 앞으로도 이 좋은 채린지를 나 이후에 모든 왕들에게도 할 수 있도록 전하도록 하여라 예 전하 전하께서 하실만한 채린지로 마라탕으로 채린지를 준비해보았습니다 마라탕으로 채린지라면 람보 쌤이 하던 이거 아니냐 그럼 제가 전하 맘에 탕탕 후루후루 전하 왕권을 강화하시지요 그래 하자 그럼 붕당 대립완화도 같이 뭐? 붕당까지? 그럼 내가 탕평책을 붕당간 대립완화 왕권 은강화 후루루루루루 이조전람 권한 주력소원 정리정리 우아 온건한 노론소론 이제 등용해 후루루루루 탕평 의지담아 탕탕탕탕탕 후루루루루루루 정리해버려 할아버지께서 이 나이에 채린지까지 찍으시다니 참으로 존경 쓰였구나 이제 나도 나의 탕평책을 채린지를 통해 모든 백성에게 널리 알리겠도다 여봐라 내 실행 들어라 예전하 당장 김종국 내간에 사랑스러움을 재생하여라 예전하 음악큐 외척 때려 구석구석 싹 쓸어버려 노론소론 나민까지 싹 다듬용해 사회가 안정되고 이제 완건까지 튼튼해 이렇게 탕평책 사랑해 이름은 같지만 우리의 탕평책에는 차이가 있어 어떤 탕평책이 더 좋은지 지금 투표해 주시오 음악큐 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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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